이 우유를 냉장고에서 여기 가 가지고 요거 올려놓고 냉장고 문 열고 꺼냈어요. 여기에서 우유를 꺼내 갖고 갖고 와서 저 컵하고 동생하고 컵 갖고 와서 둘이 지금 우유 먹고 있는 거 보세요. 얜 더 달라고. 어휴. 어휴 잘 마시네. 목마르니까 이거 먹고 또 또 달라고. 어휴 이제 동생도 먹이고 전 차가운 우유는 조금씩 입에서 녹여 갖고 먹어야 돼요. 왜냐하면 뱃속에 차가운 들어가잖아. 그러면 뱃속에 배가 아프니까. 입 안에서 따뜻하게 한 다음에 저기에. 옳지. 이거 따뜻하게 하면 안 돼? 아이 우유를 따뜻하게 하면 우유 속에 벌레가 생겨. 그러니까 네가 입에서 차가운 우유를 입에서 이렇게 씹어 먹어. 음 음 하고. 이면 따뜻해지잖아. 어. 우유가 따뜻해지니까 옳지. 음 음 음 음. 옳지. 우유도 없냐 없냐 하고 따뜻하게. 우유 우유. 물이 아니고 우유야 우유. 우유. 수염처럼 붙이고. 아이고 예뻐라. 누나가 이 우유를 저기 의자 갖다 놓고 이렇게 딱 꺼내서 동생하고. 어휴. 나 안 붙였네. 동생하고 이렇게 접시 아니 지도 컵 하나 쟤도 컵 하나 딱 갖고 와서 놔두다니. 놔두다니. 이제 따르는 것만 잘 따를 줄 알면 되네. 아이 천천히 마실 하겠지요. 할머니가. 입에 입에 너무 차갑잖아. 이거 저걸로 닦아야겠다. 입 좀 닦자. 서로 웃고. 서로 쳐다보고 웃고. 어? 입에 묻힌 거. 지금 네가 네가 이거 닦아. 이렇게 닦고. 또 동생도. 또 동생도. 오늘 안 엎질러고 잘 먹네. 아이고 여기 있다. 아까는 두 여름이. 또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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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. 세 번째인데. 많이 먹는데. 하열이. 많이 먹네. 마지막. 마지막? 옳지. 어. 그래. 또 먹을거에요. 우유. 우유 또 먹어요? 우유 먹어보고 맛이 이상하면 절대. 동생 주지마. 먹지마. 우유도 상할 수 있어. 알았져? 응. 우유 괜찮아? 맛이 괜찮아? 어. 맛이 이상하면. 동생은 모르고 또 먹는데. 어. 엎질렀어? 조심해. 컵 엎질르지 마세요. 아. 네. 헤헤헤헤헤헤헿. 아 그거 뭐에요? 다큐 며에서.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. 아이고 잘 먹네. 개미 좀 봐라. 할머니. 또 개미가 할머니. 할머니. 할머니 이마에 또 붙었다. 예. 이거라. 개미. 네. 이마에 또 붙었어. 뭐? 우유? 하미야. 아직도 살아있어. 아직도 살아있어. 바이 개미. 바이. 할머니 이마에서 돌아다녀 어이구 잘 먹네 에어컨이 돈다 나 이제 더워지나 보다 여전껏 밖에서 놀았는데요 에어컨 도니까 우유 물이 아니고 우유 자 오늘 시커먹네 젖을 이제 떼야 되니까 요새 거의 뭐 뗐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오늘 아이고 잘 먹네 이제 고마 너무 차가운거야 많이 먹었어 마지막 근데 왜 콱콱 내려 너도 마지막 끝 빠이 너도 마지막 마셔 어쨌건 남았어 옳지 빠이 하이파이 너도 이거에다 먹고 싶은거야 어디 봐 아 저걸로 먹는게 컵이 너무 커 쟤한테는 아잉 아잉 장난꾸러지다 또 저거 저거 깨져 저거 깨져 저거 깨지지 이거는 좀 그래도 덜 깨져 조금 깨져 이런거 동생꺼는 없어 동생꺼 저런걸로 줘야지 저거는 동생꺼는 좀 무거워 무거우니까 힘이 더 세졌냐 힘이 더 세졌냐 먹었어 힘이 더 세졌어 베이비 하이파이브 끝 끝 하하하하 잘했어 또 누나하고 누나하고 둘이 또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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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번이야 가망가망해야지 또 동생 가만히 마지막 동생 동생 하하하하 아이 부드럽게 부드럽게 잘했다 하하하 깩한다 깩 누나 따라하고 있어 깩 누나 따라하고 있어 깩 누나 고마워 누나 고마워 우유 냉장고에서 꺼내줘서 아잉 아이고 지네끼리 이제 다 이런거 꺼내서 먹고 다 먹었어? 아이 또 남았네 얼른 먹어야지 하하하 하하하 하는거야 차가운거 먹고 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랬어? 하하하 맞아 마세요 하하하 맞아 마셔 하하하 아 누나는 이제 아프네 하하하 아프네 옳지 다 먹었어? 땅꿍질 아 땅꿍질 했지 지금 땅꿍질 했어? 창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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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먹어 얼른 장난 그만 치고 언제 장난 그만 치고 얼른 먹어 옳지 아이고 차가워 왜 우유를 그렇게 맛있게 먹냐 다 먹었어? 끝? 땡땡이야? 마지막 마지막 다 먹고 끝 끝 빠이